하영웅 프로젝트 2부 하영웅 프로젝트 2부 4부 5부 하영웅 프로젝트 2부 네 하영웅 프로젝트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2부에는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게임을 한 번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해볼 거는요 언제까지 무시만 받고 살 것인가 언제까지 냉대 속에서 착가운 시선 속에서 남들에게 버려진 창고 캐릭터로 썩을 것인가 고요깡으로 한번 플레이를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 사람들이 뽑으면 아까 방금도 많이 뽑았잖아요 저희가 뽑으면 싫어하는 캐릭터 고양이, 깡통, 요정 이런 애들로 저희가 멀티플레이를 가서 깰 수 있나 없나 이걸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요 아 맞다 로또 추첨 할 시간이 됐네요 아 로또 추첨 시간이요? 벌써 3시 넘어서 네 그럼 로또 추첨을 먼저 하고 고요깡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4가지 숫자에 당첨이 되시는 분께는 25만원의 누적 상금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제가 뽑아보도록 할게요 25만원인데 이거 언제 뽑히는 거야 도대체 제발서 100만원 가야 된다니까 헌그레 시청자 게시판에 써주신 분들 꼭 당첨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첫 번째 숫자는 28 28입니다 28 자 숫자 4개를 맞추시면 로또 25만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는 23입니다 23 23 23 맞추신 분 있나요? 모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숫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휴 튀어나오네 세 번째 숫자는 32입니다 32 32 32 32 왜 숫자를 자꾸 띄어 읽어요? 네? 28 32 왜 이렇게 읽어? 32 28 이렇게 읽어야지 잘 들리더라고요 자 마지막 숫자 25만원의 행운의 주인공은 22 22입니다 22 22 20대가 3개가 걸렸네 네 22 22, 23, 28, 32 22, 23, 28, 32 이건 왠지 2하고 3의 조합이 워낙 많아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자 한번 맞춘 분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시청자 게시판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의 숫자 하나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숫자를 써주신 분들만 나오게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펑그리앱 시청자 게시판에다가 자 28을 검색을 했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28을 맞춰주셨는데요 28 이외의 것을 맞추신 분은 없네요 없어요 이게 회를 거듭할수록 맞추신 분이 더 없어질 것 같아 한 글자도 맞추신 분이 하지만 결국에 당첨자는 나온다는 건? 그럼요 25만원 정도이니까요 다음 주에는 27만원이 되는 겁니다 네 27만원 해서 100만원까지 한번 모아봅시다 근데 웃긴 건 2만원씩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25만원이 된 거지? 24만원은 가능한데 25만원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호수가 된 거야? 처음에 시작을 만원으로 했었던가? 그런가? 아 3만원이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올리다 보니 3만원으로 가면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2만원은 되나? 아 그런 건가? 어쨌든 다음 주에도 허프게신 로또는 계속됩니다 자 본격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역광 갈 때까지 가보자 오성맥부터 저희가 고역광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물론 고역광은 백랩을 만들어놓은 상태로 지금 진행을 할 거고요 총 두 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두 명과 시청자 두 명 그리고 저희 두 명과 방청객 두 명 이런 식으로 저희가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플레이로 가야죠? 네 저는 깡통으로 일단 세팅을 해놓고요 저도 세팅을 한번 하겠습니다 깡통 깡통으로 플레이하게 될 날이 오다니 이름도 없어 블루 스틸 병사야 병사인데 남은 검 들고 있어요 이거 걔 거 뺏어야겠다 주인공 거 주인공 2성짜리 검 뺏었습니다 블루 스틸 병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인 파티로 한번 가볼 건데요 여러분들도 고역광으로 백랩 만드신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랑 한번 같이 가서 우리가 고역광이라도 멀티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레벨을 한다면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검이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무기 좋은 거 다 찾으신다고 4성 5성부터 한번 가볼게요 일단 방을 만들고 아 잠깐 이거 먼저 만들면 보이니까 안 되겠다 형님 먼저 오시면 화면 가리고 형님 초대를 하고 번호를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시청자분들을 5성이요? 네 5성으로 제가 방 만들게요 뭐에요? 도중에 번호가 밑에 걸로 미쳐 날뛰는 재앙의 흥기 하신 다음에 번호 입력해 주세요 들어오시는 분들도 됐습니다 이번에 먼저 방청객이랑 먼저 갈까요? 시청자분들이랑 먼저 갈까요? 어 나 왜 이 캐릭터야 이거 안 돼 이번에 시청자분들을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실 때 삼성이나 이성짜리 백레벨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역광으로 들어와 주셔야 돼요 고역광 삼성 이성이나 삼성 제가 고역광으로 하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고역광이 아니면 같이 게임을 못합니다 네 고역광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만 같이 게임할 수 있어요 레벨이 100이 아니어도 되니까 네 삼성이나 이성짜리로 제가 캐릭해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번호를 공개할 테니까 고랩 고랩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음 화면 보여주세요 저희가 먼저 방송 시청자와 먼저 게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과 따로 또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티 넘버는 10822 네 고역광 레벨 높으시는 분으로 우리가 저희가 5성짜리인데 솔직히 뭐 고역광이라도 이길 수 있죠 레벨이 100인데 캐릭터 바꿔주시고요 한 명 나갔네 네 그렇지 졸아요 이런 거 새빨강분님 이런 거 레벨이 1이라서 우리가 캐리해야겠는데요 이건 고양이야? 어 예 고양이 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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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왼쪽에 다레님 다레님은 캐릭터를 바꿔주셔야 돼요 네 캐릭터를 바꿔주세요 아마 이제 방송 보고 오셨을 거 같은데 어 무기 나랑 똑같아 오셨을 거 같은데 어우 100레벨 전화로 100레벨 찍었어 와 요정 100레벨? 예 요정 대박이네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저 분 1레벨을 저희가 버스 태워드리고 5성인데 뭐 아 어떻게 100레벨을 찍으셨지 눈이 남아 두시나 참 진짜 참 애정 예정이네요 근데 어 저희가 이제 2성이나 3성 캐릭터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헝글의 홈페이지 하얀고양이 홈페이지에 저희가 7성 7성을 깰 수 있을지 고육강으로 네 이런 파티로 고육강으로 7성 깰 수 있을지 없을지 투표를 해주시면 네 10명 추첨해서 25주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시는 분만 들어요 네 7성을 깰 수 있을 것이죠 7성 일단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어 어 새빨간군 핵발컨님 지금 레깃인데 레깃인데 레깃 이분 로딩이 안 되시네 네 챗발강군님께서 대기 중이에요 네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취소를 할 수가 어디 있어요? 취소하면 안내하네 한 명 나갔다 네 에이아이아 합시다 형님 움직여? 난 움직여 어 벌써 죽었어 되게 약한데? 왜? 자 기술 뭐 있나 볼게요 이거 뭐야 방패인가? 우드스틸 병사거든요 생각보다 데미지가 나온다 100레벨이니까 형님 데미지 좀 나오세요? 네 너랑 칼이 좋잖아요 아 무기가 좋으니까 어어 우리 힐이 있나 힐? 기술 뭐 있지? 너프랑 공격기술 있네 형님은 고양이 저는 깡통 내가 거의 캐릭인데 뭐 이거 이거 끝나고 데미지량도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지 그러네 그래야 누가 더 잘했는지 뭐 내 캐릭이 얼마나 센지 알 수가 있잖아 기술 한 번 써볼게 오 이거 그 질문 기술이랑 비슷하네 근데 이 기술은 뭐야? 어떤 거야? 저 이거 공격 기술 말고 이건 무슨 기술이에요? 버프 기술 같은 거 아니에요? 한 번 써보세요 봐봐 이 기술 뭐예요? 버프 버프 버프? 뭐 올라가는데 뭐야? 어 나 피 없다 거기 항아리 같은 거 없나? 아 속도가 올라가나? 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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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도 빡세서 칠 수행이 힘들겠는데? 어어 어 나 피 너무 많이 달았어 나 좀 약간 무긴 걸 하고 있을게 아 나 완전 캐리야 안돼! 아 죽을 뻔했다 나 완전 캐리야 지금 피가 너무 많이 달았어 나 혼자 게임하는 거야? 좋아요 야 우리 상자 좀 뭘 좀 먹어야 되는데 여기 상자가 없네 문 열리는 순간 낫다 아 저 분 잘한다 근데 구르는 게 예사람 나 왜 이렇게 안 굴러져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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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들어가주세요 문 들어가주세요 문 들어가주세요 그냥 문 들어가주세요 위험해 톱니 위험해 보스다 보스 저는 버프만 할게요 야 이거 5성도 빡세네 힐러로 들어온 힐러 있나? 삼성들 이상장들 힐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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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차피 저 약간 쉴게요 형님 아 좋아 아니 나 캐리야 진짜 형님 잘하시는데 형님 투생이 이제 삼성으로 시작하셨으면 어 난 삼성에 강해 네 저분이 잘하시네 다레님이 자 저희가 이제 고육강 파티로 칠성을 깰 수 있을지 없을지 어 이건 피한데 헝그리앱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특혐을 통해서 주월드릴게요 어 잡았다 나이스 솔들만 좀 처리하면 될 듯 오케이 다 잡았어 다레님이 부르기를 잘하네 나이스 좋아요 저는 좀 바꿔 올게요 삼성 깡통 중에 또 다른 애가 있거든 칼 말고 예 멋있다 냥이 전 실제로 삼성으로 제일 많은 게임을 했어요 네 자성을 어저께 얻었거든요 삼성으로 했는데 어 데미지가 약간 좀 약한 거 빼고는 생각보다 할만한데요 그러니까 그럭저럭 할만해요 네 근데 기술이 안 좋아 기술이? 어 기술이 안좋아 어 이거 저희가 육성이 안될 것 같은데 한번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방만 듣기한 형님 들어오세요 네 어느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 밑에 대살아나는 뿔 여기가 짧거든요 먼저 형님 들어오시고 이번에는 방청객분 중에 한 분 저기 두 분 갈까요 방청객이요? 네 저쪽 방송 모니터링 화면에 띄워주시면 네 방청객분 중에 모니터 딱 뜨면요 그 방 번호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고육강만 가능해요 네 고육강으로 보니까 좀 육성은 좀 빡쌀 것 같은데 좀 잘하실 분으로 저희 업혀갈 생각지 마시구요 네 저쪽 방송 모니터링 이제 나오고 있나요 지금? 자 육성입니다 7성 까지 만약에 성공하면은 전체 유조에게 선물을 드려요 네 저희가 성공하면 이제 전체 유조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는데 그리고 게시판에서도 이벤트 중이고요 저기 없으세요? 아무도 안 들어오시는데 이제 여럿지 이렇게 안해서도 아 잉드님은 레벨 70 70 괜찮죠 아마도 업해 가려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무기는 좋네 손발님도 2, 3성짜리로 바꿔주세요 아이고 우리 맨날 흘리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괜찮을까요? 아이고 2성 강통 깰 수 있을까요? 아이고야 뭐 하면 되죠 뭐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캐릭터 캐릭터 아 나 요즘 얘가 올라가있어 어 왜그래 6성 깰 수 있을까? 한 번 가볼게요 레디들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칼잡이라고 나는 여러분도 다 랭크도 높고 그래서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 구르기 잘하면 될 것 같아 호흡을 맞춰서 한 번 해봅시다 자 손발님 레디 해주세요 손발님 레디 해주세요 손발님 깡통이시니 어 나갔다 왜 나가셨지? 자 9420 한 번 더 들어오세요 고요깡 오 좋아 이거 맞네 이거 이 캐릭이 맞네 이 캐릭이 맞네 100레벨 이 캐릭이 좀 차량을 맞나봐 네 이거는 이제 100레벨 찍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100레벨이 쉬운 듯 하면서 어려워요 이게 게임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은 눈이라든지 이렇게 많아서 금방 찍는데 100레벨이 어려워 네 처음 하신 분들은 100레벨까지 가는 것도 힘들고 우정각성도 해야 되고 우정각성 최고로 어려워 룬도 엄청 많이 들고 소울도 들고 그래서 굉장히 애정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어? 근데 저분 대기중이야 큰일났어 0% 걸리면 안되는데 왜 자꾸 한 분이 이렇게 걸리지? 큰일인데? 약간 좀 넥이랑 튕김이 좀 있네요 그냥 가야되나? 육성하고 이제 7성까지 성공하면 제가 저희가 여러분들께 전체 유재에게 선물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헝그리앱 홈페이지 하영광의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7성 지금 육성하고 있거든요 7성까지 깰 수 있을지 없을지 투표를 해주셔서 맞추신 분에게 25호 주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강으로 7성이 과연 가능할까 지금 6성에 도전합니다 아 왜 자꾸 한 분이 이렇게 튀기는거지? 아 튀길 수도 있죠 급하게 들어오셨나본데 형님은 3성짜리를 해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원래 3성짜리를 오래 했잖아요 네 그냥 아무 느낌 없어요 저는 그냥 별 느낌 없어요 근데 이제 기술이 안 좋아 이 고양이는 이 고양이는? 네 저도 하나는 버풀고 하나는 그냥 공격이니까 이랬어 이소인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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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오시네 빨리 넘어가 됐다 넘어갔다 아 우리 또 3명이야 클났어 힘들겠는데 힘들겠는데 일단 모여서 천천히 기파하자 조심조심 일단 버프 야 이거 어렵다 어이구 형들 뭐야 누구 갔어? 형들 죽었다고 나오는데 나 아닌데? 아 그래요? 아 이거 각자 이거 튕겨서 각자 되는 건가 보다 다 AI네 한번 튕기면 그러더라고 저는 아직 살았어요 형님 어때요? 저도요 아 다시 하라는데요? 난 안 죽은 상태로 다시 하는거야 난 깰 수 있었어 저도 안 죽은 상태로 깰 수 이거 최선 못 깨는데 형이 고요강으로 왜냐면 제가 아니 니즈로테로도 여기서 잘 죽거든요 잘 묻어가거든요 고요강으로는 오성이 한계인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는데 실성 못 깨겠는데 게다가 또 하시는 분들이 또 강하지 않으니까 네 이게 안 튕기면 그럼 할만할 것 같은데 튕겨가지고 이번에 안 튕기는 분으로 한번 왔으면 좋겠네요 자 공개해주세요 왜 자꾸 얘가 들어가 거기서 설정하셨어요 리더로 여기서는 안 바뀌나보지 리더가 네 밖에서 리더로 했으면 되는데 맞아요 리즈로테가 방어가 방어가 낮아서 컨트롤 안하면 힘들더라고 자 일단은 방청객분들 중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 10493입니다 대사라는 뿔을 가진 사신 10493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2,3성짜리로 바꿔줄게요 24레벨 스님 교회다님님 교회 가시면 안 될까요? 평일 예배 드릴 때가 된 것 같은데 네 더블샷 라떼님 자 레디 해주시고 아 완전 캐리네 이번 건 한번 가야겠다 진짜 무조건 캐리해야 되네 빵통 둘의 고양이 똑같이 생기네 가볼게요 이번엔 안 튕기긴 어 됐다 다 준비해 오케이 오케이 힘을 합쳐서 두겨야겠다 자 가봅시다 모여서 쪼부터 처리해 어어 아 굴러요? 피살 좀 아세요 구르기를 잘해야 되는데 자 쪼를 처리했고 업크 한번 하고 어 안돼 안돼 좋아요 몰아붙여 계속 기운을 써야돼 여기 다음에 피처님 하나 나오거든요 제가 공격할때 맞춰서 기술을 써주면 약간 무적이 있기 때문에 어어 와 너무 세다 오우 위험해 어어 어 나 어디 갇혔어 오 어 살았다 오우 위험했다 갑시다 나 ECP 너무 없는데 나 어 저도 없는데 형님 빠지세요 형님 빠지시고 저기 저쪽에 항아리 있거든요 제가 항아리 먹고 올게요 피좀 채울게요 오케이 많이는 안 채 우리가 힐러가 있으면 좋은데 어어 자 쪼를 처리하고 거미가 조심해야 돼 엉덩박스 어 아 이 거미 나 죽지마 어 똘부터 처리하고 똘부터 처리하죠 어우 피가 없다 야 됐어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 다들 잘하고 있어요 어 너 전투 블룹인데 어 거미가 죽었는데 왜 나도 죽었지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형님 형님 꼭 이겨야 됩니다 이게 완전 딸피인데? 꼭 이기세요 상자 없냐? 상자 없냐? 야 없다 아 저분 잘하네 저분 24렙짜리 레벨이 제일 낮은데 저분이 제일 잘해 화이팅 진짜 주얼로 보내도 되죠 형님 형님? 저요? 그래 나 근데 죽어도 3개밖에 없어 저는 3개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셀게요 칠성에서 깰 수 있죠 형님 깰 수 있죠 좋아 좋아 나 컨트롤 잘 두번째분 잘하시네 다 피하는건가? 스님 교회 다니니? 개쩔어 진짜 24레벨인데 개쩔어 저분 잘하네요 내가 잘했어 레벨이 낮은데 아니 내가 잘했어 형님 잘 이으셨어요 저는 먼저 죽어가지고 나이스 미리미리 주어를 좀 모아놔요 칠성 되려나? 자 육성 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하양고양 프로젝트 공략 게시판에 저희가 깰 수 있을 것인지 못 깰 것인지 그걸 올려주시면 다크샘자 중에 10분을 뽑아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시는 분 오시면 깰 것 같은데 칠성입니다 고효깡 레벨 100짜리 되시는 분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현실의 승리라고 하는데 아니야 주얼 두 개로 부활하는 건데 네 맞죠? 근데 주얼 두 개는 미션 하나만 깨면 돼요 아 이거 뭐가 쉬울라나 끝에 걸로 할게요 이거 천막? 네 격렬 격렬 격렬로 오세요 아까 그분 오시면 깰 것 같은데 나 진짜 엄청 잘했다니까 자 좋습니다 자 고효깡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시고요 격렬한 섬멸 7성짜리 두 번째 맵 여기를 저희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제 헝그리아 시청자 게시판에 시청자 게시판이 아니고 하얀고양 게시판 이제 그만 이제 게시판에 그만 올리는 걸로 네 저희가 이제 들어갈 거니까 어 어 좋아 아 형님 깡통 없으세요? 화면 보여주세요 전 고양이만 세팅이 될 텐데요 삼깡통 삼깡통 됐습니다 삼깡통 희아님하고 다레님하고 오셔도 돼요 네 레벨 다 100이야 네 어 100이야 삼깡통의 일고양이 색깔도 되게 의미있는 거 형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나를 후위하라 가봅시다 도끼 도끼랑 검사세 신러는 없어 우리 갈게요 아니 깡통은 힐러가 있긴 있는데 깡통도 자 셋 다 안 튕기고 오케이 안 튕겼어 좋아 깹시다 힐러 없으니까 저 뭐야 구르기로 다 극복해야지 뭐 아 여기 이네비구나 아 이거 어려운데 아 나 이거 지난번에 실패했던데 아니야 네 맞아요 바닥 조심하시죠 나 뭐했다고 에스프라 비단거야 아 여기 근데 항아리 꽤 나오니까 어 하늘에서 그거를 막 매기네 나 버프 한번 할까 아 뭐야 불 붙었어 난 불러 불러 어 나 불 붙었어 어 어 나 불 붙었어 어 어 어 우와 뭐야 뭐야 죽었어요 형님 아 컨벙해 나도 그럴 것 같아 아 제가 살아날게요 주얼 하나 있으니까 아 이거 살면 안되나? 깰 수 있나 없나 아 일단은 살아남으면 돼요 3번까지 가능하거든요 제가 주얼 3개밖에 없어서 이거 마지막 길이야 진짜 아 어 없어 형님 주얼 없으세요? 아 이거 편지함에 있는 거 어떻게 못 봤나 지금? 아 형님 그 미리미리 받으셨어야지 아 나 편지함에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두 분이 잘하니까 무덤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슬로 한번 씹어주시고 아무튼 할만은 하다 아잉 나 지금 선택 화면이 굉장히 위험한 화면이 하나 떴어 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 아 위험하면 얘기해 네 현질 할 테니까 위험하면 얘기해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고욕강기의 최고는 깡통이다 그걸 알 수가 있어 깡통 세에서 살아남았거든요 어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아 위험해? 아니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요 저 분이 잘하고 있습니다 고욕강기의 최고 시간을 떨고 5성도 치면서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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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큰일났다 좋아 좋아 아 저기 미사일 뚫는다 저기 있었구나 미사일 뚫는다 저기 있었구나 미사일 뚫는다 미사일 뚫는다 미사일 뚫는다 미사일 뚫는다 미사일 뚫는다 2성 짜리라 아이고 저거 안껴도 되니까 저거 안껴도 되요 남은거 어딨나 저쪽에 왼쪽 위에 있거든요 아 아 이거 어떻게 가지 아 이거 어떻게 가 아 여기서 죽는다 오케이 형님 위험합니다 하하하하 이분들이 깨면 깨는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분들이 깨면 깨는거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구역강의 힘을 이렇게 기안이 잘한다 아 우리가 이기면은 여러분들께 아이템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 위험해 위험해 안되겠다 가자 저걸 20개 3천원 자 가자 어떻게 이거 이거 결제하면 되나 오케이 자 다음 자 어떻게 빨리 빨리해 우리 지금 친구들이 위험해 두 번 이을 수 있으니까 빨리 결제해야 돼 이거 되나 이거 결제 비밀번호를 몰라 이게 제가 이 비밀번호를 몰라서 여기 기계를 못쓰고 제 핸드폰으로 하는거거든요 네 이거는 이건 제 기계가 아니라서 저는 결제가 안되네요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저분들이 뭐 해야지 뭐 아 아 여기서 이게 막히네 어 신용카드 좀 주세요 하하하하 아 저분들이 깰 수 밖에 없어 누가 4개 어 뭐야 다 누워있네 다 누워있어 갔다왔더니 누워있어? 네 결제하러 갔다왔더니 다들 주무시고 계시는데 아 실패한걸로 하하하하 구역강은 힘든건가 왜 4명 중에 2명이 우리 라서 근데 가능해 왜냐면 네 지금 지금 편지 한번 들어가보면 주월 많이 있을거라고 근데 근데 그것도 어차피 어차피 세 번밖에 못 이어가지고 세 번이면 깨지 지금 다 죽었는데요 아이 세 번이면 깨요 한 번만 더 도전해볼까요 이거봐 나 선물 이렇게 많은데 아 이거 빡세야 나 7성은 2인파티로요? 그러면 형님이랑 저랑 2인으로 한번 7성? 네 2인으로 한번 2인파티로 한번 가보시고 어떨까요 그래요 아니면 형님이랑 방청객이랑 2인 저랑 2인에서 이게 대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지요 2인파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인 격투 퀘스트로? 네 몇성? 7성? 7성은 안되고 아 7성이 없네 2, 4, 6, 8 8성인데? 8성 안될거 같은데 고역강 8성? 네 도전! 아 고역강 아니구요 아 고역강 아니구요 어 아 고역강은 실패군요 아 그냥 대결하라고? 실패로 투표하신 분들은 네 고역강 그럼 실패된건가요? 10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면 안되려나? 안되겠지? 아 아쉽다 될거 같은데 2인 격투 퀘스트는 2인 파티 플레이는요 저희가 저희 캐릭터 제대로 된 캐릭터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뽑은 빌프리트 네 저 캐릭터도 바꿔올게요 저도 그러면 형님하고 저랑 타임어택해서 깔창 싸두고 맞게 하죠 좋아요 네 2인 플레이로 8성? 8성 가야죠 8성 제가 먼저 만들어서 게임을 하겠습니다 저 장난아니죠 엄청나죠 엄청나죠 당첨객분이랑 갈까요? 저분 저기 오신분들하고 어떤 분인데도 상관없습니다 들어오시면 돼요 26 26 세팅하시고 저희가 저번주에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백레벨이 됐기 때문에 리제 롯데를 제가 힘들게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잘하는 모습을 한번 본캐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 마리로 할 거예요 엄청 강한 캐릭터 세 개가 있죠 사실은 데코스트에 걸려서 네 개를 못해요 자 방 열었습니다 방 만들었습니다 방 만들었습니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누가 들어오도 상관없습니다 아 이거 코스트가 약간 모잘나네 아 멋있지 아 멋있다 나 우주인드 있어 와 근데 들어오는 사람 더 좋아 갑니다 자 타이머텍이에요 네 시간은 누가 되죠? 딱 시작하자마자 이제 시간을 시작이 됩니다 근데 빌프리트가 진짜 강하더라고 나 너무 좋더라고 시간을 재야되는거 아닌가? 앤드류하고 미라는요 제거 아니에요 빌프리트만 제거에요 이거 그냥 통과해도 돼 상관없어요 막 가도 돼 여기가 아니에요? 어 큰일 났다 야 여기 위험하다 형님? 빌프리트 세다네 어 야 여기는 여기가 더 쎄 내가 약한 데서 싸웠었나봐 내가 약한 데서 싸웠었나봐 바꿔 바꿔 아 나 무기 안 바꿨다 이거 큰일났다 오 로켓트 멋있다 오 로켓트 멋있다 가지고 싶어 저거 빌프리트 빌프리트 사실상 한 분이 다 깨는걸로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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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프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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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꺼져 퍼 나 혼자 하는거야 지금? 어? 나한테 업혀갈라는 거야? 이렇게 문 열었다 물을 빨리 빨리 열고 가야지 뭐하는거야 여깄네 야 빌프리트 기술 뭐 있을게 우와 완전 멋지 장난없이 완전 멋있지 어 유명받아 유명받아 힐 힐러가 꼭 있어야 돼 힐러가 없으면 너무 힘들더라고 힐러가 없으면 너무 힘들더라고 오 피해 피해 철망 죽는다 죽어 오오 빔 역시 빔이야 어 SP 부족 오오 안 돼 안 돼 차야 차야 자 옆에서 묻어 가는걸로 자 옆에서 묻어 가는걸로 오오오오 어떻게 했는데 형님 저번주에도 죽었는데 이번엔 죽으면 안됩니다 힐하세요 힐 때려서 평타 채워 힐을 할 수가 없어 죽었어 오케오케 넘어왔다 그때 저희가 여기서 죽었죠 다리에서 오케 좋아 오오오오 오케 문 열렸다 문 열렸다 오케 어 비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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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잉 오오오오옹 와 멋있다 내가 엄청 세네 비프리스 장난 아니지 비프리스 무기는 자석 무기에요? 어 자석 오오오오우 오주인 던지는거 위험하드만 어 나 이제 HP 다 썼어 어! 어이고 형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저번주에 죽었던 자리 아이 미친 아 저 미친놈아 뭘 자꾸 던져 아이 던지지마 아 킬 막았어 얘 오 됐다 아 나 이제 힐이 없어 근데 어떡하지 보스다 보스 깨야돼 깨야돼 자 파이팅합시다 할 수 있어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나 이게 어떻게 못살리나 어어어 던지고 있어 저 미친놈아 어디서 던진거야 죽었어요 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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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세 아니 저 우망은 어디서 던지는거야 미쳤어 아직도 던지고 있어 히히히 말이 안되잖아 하늘 위로 막 저기 돌아다녀 보스 잡아야되는데 좁은데서 나오네 소가 엄청 빡세다 아 어디를 보고 치시냐 같이 하시는 분은 정말 실력이 많이 늘 것 같아요 이번 오픈하 끝나면 오 히히히히 나 없었으면 저분 벌써 갔지 나 킬 이렇게 잘 해주는데 됐어 내 덕분으로 깼굿 로터에 킬을 넘었고 여기서 빨리 이거 오 오 예 잘 폐했어 이차이 킬이 훈 좋아요 오 피해 오오오 오오오 히히히히히 힐이 4개인데? 엄청 많이 차네 여기서 빨리 또 때려놔야 돼 그래야 힐을 할 수 있어 아 나 힐 캐릭터가 좀 뺀 게 없는데? 나이 오예 오! 도망! 힐인지 도는 거 봐 힐! 좀비가 지랄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야? 잡겠다 깨겠다 오예! 깼어! 정말 고생하셨다 역시 나의 힐 몇 번 걸렸죠? 시간 재고 있네요 근데 우마왕 진짜 짜증난다 6분 35초 똑같은 배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방금 만들게요 저는 힐 캐릭터가 좋은 게 없어서 힐 좀 있는 분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힐 없어라 혼자서 힐 엄청 센데 힐은 없어라 혼자서 힐 하면서 혼자서 깨실 분 너도 우마왕한테 길막 한번 당해봐라 말도 안돼 무슨 다리 앞을 완전히 가로막고 서가지고 계속 그걸 던지는 거야 어떻게 피하라고 더 보셨라 아까 하신 분 아닌가? 저기 있다 저 할아버지 있으니까 됐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힐 캐릭터 있어요? 네 있어요 아 없잖아 한 번 가볼까? 니제 루테가 데미지가 그렇게 세요 다른 거 해보면 니제 루테 하다가 다른 거 못해요 힐스는 이제 방어력이 약한 게 방어력이 약하긴 한데 컨트롤로 하면 되니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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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여사님이 가는 데 쫓아가야겠다 벌써 중독 이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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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안잡아도 됩니다 느려지고 타임워텍이야 타임워텍 그냥 가도 돼 그냥 가 그냥 가 쭉 가 쭉 가 오케이 길막장하고 내가 남은 애들 처리할 테니까 먼저 가 먼저 가 오케이 어이구 쳐맞고 죽고 어이구 어이구 방어력이 얘로 바꾸자 안 되겠다 아우 아우 어이구 어디가 졌지? 천천히 가자 일단은 문만 다 열고 넘어가면 되니까 와 잘한다 근데 저분 어 저분 잘하는데 캐리하네 우멍한테 당해라 몰아서 한번 한번 한번에 가야 돼 한번에 혼맛이 잡으면 답이 없거든 야 이게 밀고가 하하 여기다 어 문장하네 야 나이스 오우 할배 힐 해주세요 오 오우 오우 아 아 저렇게 힐 한번 딱 하고 또 바꿔서 가는구나 네 할배 힐 이티난데 레벨이 낮아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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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패드라서 쟤 어 밟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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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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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지리에로 탔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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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빵 빵 터지는 좋네 고향이 이건 이제 제가 키운건 아니고 이제부터 제가 어 뭐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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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어 이 시켜가 흫훳 안 좋다 저기 힐 좀 해줘요, 할배! 할배 힘 좀 해줘! 오오! 아하, 갔다. 큰일 났네. 갔다. 마지막 한 마리. 오오, 이거는 피가 너무 적어서 도망다녀야 돼. 오오, 간다, 간다. 큰일 났네. 콜도 아까 한 번 이기셨죠? 나 한 번밖에 못 이우는데, 주거리 없어. 두 번 이으면 이제 내가 이기는 거지. 그쵸, 그쵸. 그치, 주거리 횟수가 내가 한 번이니까. 나 니즈로 때 밖에 없어. 살아야 돼. 우머왕한테 간다, 이제. 어디 계시지? 아, 활쟁이. 다쳤다, 이제 길박 다 안 나. 다쳤다, 어떡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빨리, 넘어가야 돼! 됐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길박! 빨리 가! 빠져! 인형, 인형 안 터지나! 아이고! 성공해, 가! 빛이 겨눗을! 빛이 겨눗을! 빛이 겨눗을! 빛이 겨눗을! 빛이 겨눗을! 헤엥, 뭐하냐? 헤엥, 뭐하냐? 형님.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제가 좋네요. 에이. 아, 이제 그때 컨트롤 잘해야 되는데 제가 승리했습니다. 이 패드라서 잘 안 보여줘. 나의 전략이 맞아 떨어졌어. 어떻게든 안전하게 끝까지 깨는 게 되게 중요했었어. 깔참, 깔참, 깔참 싸다구! 더 분 잘하시는데, 재수님이요. 깔참, 깔참, 깔참 싸다구! 깔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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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참! 깔참, 깔참! 깔참, 깔참, 깔참! 아, 지금 같이 하시는 분 방참객 분이시데요? 네, 때린 사람. 아, 때린 사람? 때린 사람 방참객 분이. 아, 방참객이 때리라고요? 이거 기술 없이 때리면 짜증나는데,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아, 저기 아까 남양주 분이나 아니면 300개 쓰신 분. 300개 쓰신 분으로. 스트레스 푸시라고. 300개 쓰신 분,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300개 쓰신 분. 되게 좋아하시는 분. ㅎㅎㅎㅎ 자 여기 소리가 나야돼 스냅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여기서 만나네 연습 한번 해봐요 여기다 얼굴이다 아니 그렇게 힘주면 안돼 깜짝이 이렇게 뒤집어진단 말이야 깜짝이 뒤집어지면 안되고 이렇게 이렇게 깜짝이 뒤집어지면 안돼 여기서 탁 좋았어 그거에요? 탁 이거야 부복 없는거죠? 제가 아까 잘 못 뽑았으니까 정중하게 사과 먼저 드리고 가면 되겠습니다 가시죠 아뇨 아뇨 제가 아까 뽑아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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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큰일 터졌다 이번에 아 맘에 짐을 덜었네요 아 아 이거 진짜 역대 싸다고 준게 제일 아팠던 것 같아 그죠? 안들려요? 아 아파가지고 아 귓볼맞았어 귓볼 아 웃겼다 보복은 없는데 네 자 일단 제가 승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4인파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인파티는 저희 둘을 포함해서 하는거죠? 네 그죠 그래서 어려운 맵에 도전을 해서 저희가 만약에 깼을 경우에 전체 유저에게 선물을 주는 네 그리고 저희와 같이 플레이한 분들은 당연히 선물을 드리고요 네 이번에는 제가 원래 리젤 호텔을 좋아하긴 하는데 리젤 호텔은 솔직히 좀 어려워요 데미지가 너무 약해서 저는 캐릭터를 좀 바꿔올게요 전략을 한번 짜옵시다 그러면 저는 좀 약해 우리 어려운 맵에 도전을 하면 네 나는 각자 하나씩 캐릭터잖아 나는 힐 캐릭터를 맞는게 좋은가 그래요? 어때? 우리 둘은 힐을 하는게 나을 거야 궁 캐릭터를 하는게 좋아 아니면 힐 캐릭터를 하는게 좋아요? 4인 플레이를 했을 때 공으로 가는게 나아요? 빌프리트를 하는게 나을까? 오케이 알았어 4인 4인 둘 넷 4인 8성? 네 뭐 있으세요? 4인 8성 중에 어떤 맵을 할까요? 이름을 한번 보자 황혼에 펼쳐진 경멸 어 어둠이 찾아오면 비웃는 꼭두각시 꼭두각시 붉은 피를 흘리는 폐허가 된 기계도시 뭐 이거 왜 다 무서워 어둠이 찾아오면 비웃는 꼭두각시 꼭두각시 짜증난다 얘로 가자 얘를 한번 깨보는 걸로 오케이 만드세요 제가 만들까요? 두 분 오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개발사에서 받은 캐릭 인헤르미나 아까 저분 때리신 분 있죠? 아 인헤르미나 얘로 해서 멀리서 빔이랑 힐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제로 때는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깨보는 걸로 저는 저의 캐릭터 빌프리트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이래서 이제 저희가 살아남으면 네 게임 개발사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저번주처럼 그니까 만약에 둘 다 살아남으면요 어 모험 입문서 종류별로 3개씩 플러스 10만 골드 플러스 무기룬 5개씩 플러스 주얼 10개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드려요 근데 만약에 저만 살아남으면 모험 입문서 종류별 3개 10만 골드 풍월 양만 살아남으면 무기룬 5개 플러스 10만 골드 네 저번주에는 형님이 형님이 죽으셨었죠? 근데 다 줬어요 게임상에서 또 은혜를 베풀어서 다 줬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이제 죽지 않고 저희가 이제 실력대로 한번 가보는 걸로 해볼게요 좋네요 어 스님 교회 다니는 오셨네요 잘 하시는 분인데 어 가볼까요? 죽지 않는 게 좋을까요? 아니 근데 우리 근데 우리 힐러가 2명이야 그러면 바꿀까요 그럼 제가? 아니에요 힐러가 아니에요 밤하늘의 호수 힐러잖아 아니 딜도 있잖아요 딜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괜찮아요 안정적으로 가자 안정적으로 아 바꾸셨다 그렇지 후회할텐데 알겠습니다 제가 힐마 쓸게요 그러면 갈게요 출발 빈프리트에 턱대를 보여주지 형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힐은 한계가 있거든요 주얼이 없기 때문에 형님 주얼 있으세요? 네 아 그래요? 형님은 많이 죽어도 되겠다 그러면 난 부활할 수 있어 네 세 번 부활할 수 있어 난 죽으면 절대 안 돼 근데 포우 피해드리트에 여기 터봐 봐 여기서 이거 퉁타나 쳐야지 톡톡톡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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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캐리지 나와요 이너 Pix 이 내면이 나면 여기 1번씩 그거네 1번씩 문 저기 방 어우 좋아 아 나 쓸던 번도 썼어 지금 내년이 기술 막 써대니까 뭐이지? 아직까지는 쓸 필요 없어 여기서 간지나게 빙 한번 삐잉 이거 지금 각도를 잘 맞춰야 되더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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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심한 형님 왜 그러세요 오! 어딨어 힐 해드릴게 가까이 오세요 컴온 오케이 많이 차진 않는데 이정도면 됐죠 한 번 더? 한 번 더 채울 수 있으면 채워 형님이 피통이 엄청 크시네 어쩌리 돌아가야 되나 제대로 맞았나봐 우리 다 살아나봐 그래야 우리 유저분들한테 템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이드 오케이 좋아요 평타를 쳐야겠다 지금 SP가 하나도 없네 어 위험해 좀 활생이 좀 먼저 없으세요 어어어 활생이 좀 어 HP부터 해야겠다 평타가 들어가야돼 빨리 SP차 됐다 힐 한 번 할게요 아 힐 아직 SP 부족하네 마나가 엄청 드네 오 이거 SP차한다 아 이거 SP차요 옆에 것도 좀 까주세요 어님 형님 어 뭐야 10마리 갔잖아 나 죽었어 더이상 힐은 없는거야 더이상 힐은 없어요 형님 살아나세요 형님이 가셔야 됩니다 형님이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아 왜이렇게 안그러네 아 왜이렇게 안그러네 얘는 안정적으로 하세요 형님 힐이 없어가지고 안정.. 안정적으로 거미 잡아야 돼 거미 이런걸 보시면 이제 어 뭐 무기빨이나 캐릭빨 보다 컨트롤이 중요하다 이 게임은 그런거 알 수가 있죠 조심해 거미 거미 아 여기 있어 비심비심 미뱉다 아 내가 죽어가지고 템은 날라갔네 그러고보니까 아 이거 막 죽으면 안되는데 한 번에 죽어가지고 형님이라도 이겨서 템을 꼭 먹읍시다 형님이 살아남으면 소울 만개랑 모험 인문서 각 종류별로 세개씩거든요 오케 잡았어 공수 좋다 공수 오오 피했다 공수 좋다 공수 오오 피했다 공수 좋다 오오 망치 뭐야 저거 형 잘하시는데 좋아요 문 열렸어요 굳자 복수야? 오예 디 보스BrUB а 100레벨이네 보스들이 으어 ooh 이야 자 HP 드세요 kull 해 한국 아 기술 썼는데 나 아이고 못 봤을수도 있어 빨리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어딨어 잘하고 계십니다 아 왜 있어 아 왜 기술 기술 써요 기술 아이씨 짠 나무 멋있다 아무도 없는데 죽을까봐 잘했어요 생존용으로 괜찮죠 피가 없어 조심 거미 남았다 거미만 남았다 아 거미 진짜 짠 나더라구요 거미 조심 앞에 조심 앞에 오오오오 멋있다 저거 으아 제대로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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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았어야 되는데 힐러라서 오오오오 아니 피하라고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피오 오오오 피하라고 했는데 좋아 한 번 남았어 좋았어 기술 썼어 와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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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돈들여서 내돈들여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아잇 아 죽어서 죄송해요 아 추월에도 있었으면 이겼을텐데 그 죽는 마음 되게 그렇지 그렇네 안 오셨나 개발사에서 오시긴 한 번 오시긴 오셨어요 오면 우겨야 될텐데 아잇 채팅창에서 최군이 별풍을 쓰고 있어요 자 헝그랩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3차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네 활동하고 싶은 게시판에 최소 한 개에서 최대 세 개 이거를 선택을 하세요 본인이 선택하고 싶은 게시판을 그리고 이유 내가 왜 신청을 하는지 이유와 각오를 적어서 신청을 하시면 13일 금요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요 서포터즈를 뽑히시면 다양한 선물이 또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1위부터 몇일까지 보면 엄청난 상관까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헝그리앱 서포터즈 모집 기간 동안 많이들 좀 신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시간이 바뀌죠 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4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날짜도 좀 옮기게 됐습니다 네 목요일로 옮겨서 4시부터 6시까지 방송하게 됐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아쉽게도 이제 하얀고양이는 끝이 났고 새로운 게임으로 찾아뵐 것 같은데요 게임 아직 안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얀고양이 열심히 했잖아 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거 게임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못했지만 저희와 함께하실 게임사 여러분들 나 이렇게 열심히 한 거 없어 봐 주월도 안 두는데 내가 어? 주월이 하나도 없는 거 봐 이거 읽지도 못해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게임사에 도움을 찾고 있습니다 재밌었어요 하얀고양이 초딩들이 방학이 끝나서 저희가 2시에서 4시 방송으로 옮겼습니다 초딩들아 반가워 많이들 놀러와 중딩도 하얀고양입니다 중딩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희의 사랑입니다 고딩 여러분 당신들은 신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신 분들은 나이가 20대 30대신데 하얀고양이 하얀고양이분들이시니까 네 아니 근데 사실 저희는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한 방송이라서 누가 보시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다만 조금 더 많은 분들의 참여와 도전을 위해서 저희가 시간을 4시대로 옮기게 됐습니다 네 많이들 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헝그리앱 새로 시작하는 뭐 새로 시작한다기보다는 이제 옮겨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헝그리앱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오늘 하얀고양이 마지막까지인데 뭐 어떠세요 네 좀 아쉽긴 하죠 좀 아쉽죠 네 하얀고양이 프로젝트 이름답게 네 1주년짜리 뭐 이런거 프로젝트로 좀 쭉 길게 가는 저희가 허풍의 신내에 코너 속 코너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거라도 꾸준히 갈 수 있는 네 그런 게임사가 됐으면 하는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게임이 굉장히 하시는 분들도 인기가 많고 좋더라구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주 목요일날 오후 4시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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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요 너넘 어머나 네 여보세요 네 여러분 네 네 네